What's up?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이 곡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조금 뒤늦게 하게 된 점 저희 태국 구독자 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요즘 바쁜 일이 많아 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자주 올리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어볼 곡이 있어요. 이건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음악인데 태국의 언더그라운드 래퍼인 P90의 새로운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나손 띈 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제 눈앞에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움을 디스하는 곡이 맞겠죠? 아직도 이 비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 이 곡을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어느 사이드에 어느 진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힙합 음악을 객관적으로 들어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다고 해서 P90의 편에 있다. 이것도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곡의 가사를 찾고 싶어서 구글링을 막 했어요. 그래서 어떤 블로그에 이 곡의 가사가 올라가져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가사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영움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인 것 같기도 하면서 이런 드립을 자랑하는 래퍼들에 대한 비판들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수위가 센 가사들도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하기는 그런데 나의 곡은 차트에는 없지만 내 바닥에는 이름이 있다라는 구절이 저는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P90의 어떤 랩에 대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조금 낯선 부분도 있었는데 이 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곡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90의 나손띠입니다. OK, let's get into it. P90의 나손띠입니다. 얍. 우리 영상의 비디오 보고 있나요? 우리 채널에 계속 구독을 하시나요? 트래블 갖고 왔네요 이건 좀 의외네 버스터라인드처럼 숨도 안 쉬네 P9D가 울리는 음악은 날것의 느낌을 많이 내는 것 같아 일부러 P9D 들었던 음악 중에 가장 타이트하다 스킬풀하네요 제가 P9D 들었던 음악들 중에 가장 스킬풀한 것 같아 재능에 있어서 내가 월등히 낫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에리투드인 것 같아 재능에 대해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네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일단은 이 곡에 대해서 좀 건조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비트는 약간 뭐 델모본성 같아요 그냥 날것의 느낌이 나는 그런 건데 랩이 P9D에 들었던 랩들 중에 좀 가장 스킬풀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리액션 비디오를 몇 번 찍으면서 여러분들 태국 구독자분들에게 P9D가 이제 레전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P9D를 그때는 안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랩을 그냥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저한테는 인상 깊은 부분은 사실 없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P9D가 리리커라는 래퍼라는 걸 나중에 알려주시긴 했지만 이 곡은 좀 많이 놀랐어요 진짜 스킬풀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배틀 랩이야 그냥 뭐 가사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플로우 스킬 그거를 굉장히 극대화 시킨 것 같아요 너 나만큼 할 수 있어? 너도 한번 해보든가 Show me what you got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것 같아요 뭐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구글 번역이 엉터리 해석도 많이 하긴 하는데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P9D는 어떤 이런 플렉신 드립하는 래퍼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래퍼들이 그런 것에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P9D는 힙합의 그런 리얼함 약간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두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상대 래퍼인 영웜이나 이런 래퍼들을 실력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힙합은 시간이 흐르면서 트렌드가 바뀌면서 잘한다는 기준이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80년대, 90년대 같으면은 이 릴릭시즘이 굉장히 유명했던 시기라서 진짜 스키프하고 랩이 타이트하고 어그레시브한 래퍼들이 최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파, 비기, 나스, 우탱 이런 래퍼들이 정말 인정받던 시기였고 이제 힙합이 점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뭔가 물질적인 가사, 물질적인 얘기를 말하는 가사들이 많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음악적인 트렌드도 무거운 음악이 이제 서서히 가벼운 음악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좀 랩을 잘한다는 기준도 약간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어서는 뭐 싱니랩을 잘하는 래퍼들도 인정을 받는 시기가 됐고 그러면 P90는 사실 MC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MC, 어떤 사람이 최고의 MC일까요? 저는 좀 이제는 많이 모호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존에 있는 뭐 에미넨 같은 래퍼들은 당연히 이제 G-O-A-T라고 불릴만한 래퍼들이긴 하지만 요즘에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면서 이런 래퍼도 멋있는 래퍼가 될 수 있고 저런 래퍼도 멋있는 래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 자랑을 하고 돈 자랑을 하고 옷을 자랑하는 래퍼도 필요하고 저는 이런 것을 비판하는 래퍼도 필요하고 상호간의 진영에 어떤 균형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너무 한쪽의 의견만 내세우고 매몰되면은 저는 그거는 좀 건강한 힙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영웜의 가사도 저는 좋고 P9D의 가사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90년대 힙합부터 지금의 힙합까지 모두 모든 음악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이 표현하는 가사의 주제나 태도들을 저는 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P9D의 랩 스킬이 이렇게 좋을 줄은 저도 몰랐다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from here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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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